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이연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스쿨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 진례입니다. 우리 김남준 선생님 초음파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우리 김남준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남준 Kim 50세 남성입니다. 지비 폴리브로 추적 검사 중인데 이번 추적 검사에서 다발성 담낭 폴리브에 신냅니다. 그리고 지비 월에 마일드 시크닝도 의심되는데 CT나 다른 검사를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담낭에 보시면 0.3cm 되는 고액호 담낭 폴리브에 보입니다. 여기에 담낭의 단축상이고 장축상을 보니까 담낭의 전백과 담낭의 후백에 작은 담낭 폴리브에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담낭이 이렇게 담낭이 인접한 소관의 바울루프템으로 담낭백이 이렇게 두껍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낭백이 두꺼운 것이 아니고 담낭백은 정상인데 담낭의 바디 부분 포스레올에 장관이 겹쳐져서 담낭백이 두꺼운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거나 또는 장관이 이렇게 밀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상 담낭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렬은 그냥 추적촌파 검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담낭에 폴리브가 있습니다. 이 폴리브인데 크기는 0.3cm입니다. 아주 촌파를 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낭의 장축을 보겠습니다. 장축을 보시면 여기 담낭 폴리브이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 아주 잘 했습니다. 세 개 보신데 여기 이제 아까 아마도 우리가 봤는 폴리브이고 이거 두 개는 또 새롭게 발견된 담낭 폴리브로 생각됩니다. 이게 푼두스 바디 넥이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 선생님이 담낭백 비유로 생각하셨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담낭백 비유로 생각했는데 담낭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담낭이고 여기에는 스토커가 있으니까 여기 담낭백이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고액호는 전부 다 장관입니다. 장관. 그래서 장관하고 겹쳐져가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바일 슬러지들입니다. 바일 슬러지 담낭백입니다. 이건 담낭백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담낭백 비유는 없습니다. 안에 보이는 거는 슬러지들이고 담낭백은 정상으로 추정됩니다. 초음파를 비우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정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USB는 지금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USB로 초음파 공포했습니다. 초음파 스캠프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초음파 교육의 사양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도 몇 가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이건 대용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의 내용은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하고 장기별 질환 예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